한국서원 스카이다이빙 강사가 낙하 도중에 낙하선이 펴지지 않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경찰은 숨진 한인은 올해 25살의 권용현 씨라고 밝혔습니다. 권 씨는 전문 스카이다이빙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북가주 지역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. 권 씨는 500여 회의 스카이다이빙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권 씨는 500여 회의 스카이다이빙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